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얼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누굴 만날까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테다 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볼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너도 좋아할 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나는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 무얼 할지 안 궁금해 왜 이렇게 관심 없어 네 마음 말해줄래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거 말해줄까 내 맥주 속에는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한 달에 만나서 에이프라이 찬물을 잘 넣어 줍니다 청양고추 아름다운 젓가락 물에 넣을 수 있는 거에요 간장찬물에 얇은 젓가락으로 만들어줘요 고기로 썰어주고 고기로 썰어주세요 다진마늘을 넣어 주서 너무 잘 안 볶아줍니다. 그리고 뒤에는 고추 v 에피소를 넣어주세요. 양파 양파 육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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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식용유 자기름을 넣어주세요 액젓 그리고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쌀가루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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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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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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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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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